오늘 금요일입니다 7379 님이요 찡디 출근 전에 잠 깨라고 출석이요 눈꺼풀은 언제 가벼워질까요 뜨자마자 눈꺼풀이 가벼운 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 눈꺼풀은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가벼워지는 거 이게 정설인 거 같더라고요 6804 님 6시에 무난 인사도 듣고 건의도 돌아오고 최김밥집도 오픈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있네 우리 또 건의 돌아온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까지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 3부에서는 원어스 건의와 함께 새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신청곡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펌펌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SBS 파워 FM 이미 닫혀버린 너의 마음 그때 왜 그런거니 나만 몰랐던 이야기 잘 지낸거니 어떻게 지낸거니 잠깐 들린 목소리 다들 눈치 채셨나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우리 펌펌가족 원어스 건의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맨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어 우선 또 2024년 또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데뷔 5주년을 맞았었어요 네 6주년인가? 5주년이다 5주년을 맞아가지고 네 6년차가 되었어요 이제 6년차를 보내고 있는거죠 네 너무 아직도 신인 같은데 아직도 너무 믿기지가 않은데 5주년을 맞이해서 팬분들을 또 팬콘서트로 만나 뵙고 네 또 이제 전에 또 해외 열심히 다녔었잖아요 네 그 투어 이어서 이제 미주투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3월부터는 이제 미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네 아마 또 지금 이거 들으시는 시점에 제가 아마 또 미국에 있지 않을까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있네요 진짜로 아우 열심히 해야죠 대견해요 대견해요 멋있어요 네 안그래도 우리 건의씨 돌아온다는 소식에 친구분들이 많이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환영의 문자 많이 도착을 했는데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3844님 이게 무슨 일이야? 건의와 펌펀투데이 조합을 다시 보다니 건의 때문에 펌펀투데이 계속 듣게 되는데 쭉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석 달 정도 잠시 이별을 했었잖아요 네 그동안 펌펀투데이를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어? 저 새벽에 안 자고 깨어있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요? 네 네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 어? 나 벌써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네? 이러면서 이거 듣다가 잔 적도 많고 이야 듣다가 끝까지 듣게 돼서 못 잔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야 이게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1월 1일 때 또 새해에 네 문자 보냈는데 또 그것도 읽어주셔가지고 저희 제작진 포함해서 다 감동받았어요 정말요? 아 이 친구 진짜 된 친구다 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잘 될 친구다 아니에요 이게 다 티가 난다니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 김경애 님이요 또 우리 똑부러진 건의 펌펀투데이에서 처음 알게 돼서 원어스 무대랑 노래까지 들어봤는데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친구 분들 중에도 펌펀투데이를 통해서 우리 건의씨 팬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방 때 아쉬워했던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서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분간 또 이별 소식 없는 거죠? 네 저 제 계획상 없는데 혹시 네 제 계획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계획 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축하할 계획만 있는 거예요 네 좋아요 7230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7230님 늘 수요일에 만났던 것 같은데 이제 금요일인가요? 불금이라 행복한데 건의씨 덕분에 더 즐겁겠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건의씨도 금요일이 더 즐거워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랜서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딱히 공감하는 거 없죠 네 사실 직장인 분들은 주말만 되면 이제 쉬어서 아 좀 편하다고 이러실 텐데 저는 오히려 저는 요일 감각 진짜 없이 살거든요 음 오히려 주말에 행사나 이벤트가 더 많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더 많고 그러네 네 오히려 평일에 다른 친구들 다 직장 가는데 혼자 쉬어서 더 좋았던 경험도 오히려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금요일은 또 유독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가장 즐거운 날 또 즐겁게 해드려야죠 시작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3월이잖아요 지금이 어 맞아요 3월에는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만남이 많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건의씨랑 새로운 코너를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코너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건의씨가 직접 소개해드릴까요 네 다들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하거나 또 곱씹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한 말이나 행동을 또 떠올리면서 아 그때 걔 왜 그랬을까 아 그때 걔 왜 그랬을까 싶을 때가 또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과거 상황을 사연으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같이 추측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드릴게요 오 좋은데요 자 그런 사연들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아 이거 오랜만인 멘트입니다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사연 받기 전에 네 건의씨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후회하거나 곱씹는 편이에요 어 저는 후회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후회를? 아예 안 씹어보진 않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씹어보는 것 같고 네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은 하되 이제 거기에 너무 후회하고 갇혀있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생산적이야 생산적이야 그러려고 노력해요 내가 못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가 좀 많이 남고 남이한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한 번 정도 곱씹고 넘어가죠 그런 식으로 곱씹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후회 같은 것들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보면서 접근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또 해답을 찾아 드릴 수 있는 네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번 코너 좀 믿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갑자기 웨이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입사동기와 같은 부서에 있습니다 사회에선 절친을 찾기 어렵다고 하던데 이 동료는 저와 데칼코마니일 정도로 모든 게 잘 맞았죠 성격, 유머 스타일, 식성, 취미 등등 모든 게 똑 닮은 듯 비슷합니다 특히 둘 다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회사에서도 자잘한 장난을 치는데요 상사에게 혼난 날에도 서로 장난을 치며 풀어주기도 했죠 그런데 한 달 전쯤 저희 사이에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사내 메신저로 서로 장난을 치던 와중에 동료가 부장님에게 따로 불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에 동료가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부장님과 면담을 하고 온 동료가 표정이 안 좋길래 전 평소처럼 장난을 치며 풀어주려고 말을 걸었는데요 아우 이번엔 또 뭘 못해서 불러갔냐? 아우 표정이 완전 별른데? 지금 내가 혼난 게 재밌냐?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꺼줘 평소엔 장난치는 것처럼 말했는데 동료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후로 제 메신저 연락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거절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간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엔 장난을 잘 받아주던 동료라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게다가 화도 내고 연락도 안 받으니 답답합니다 이 동료 저에게 왜 그랬을까요? 네 다이나믹교회 죽일놈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연 남겨주신 갑자기 왜이래님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성격부터 모든 게 잘 맞는 진짜 절친한 회사 동료에게 평소처럼 장난을 쳤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지금까지 이제 연락을 안 받고 있다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그런 사연이었어요 이야 좀 어려운데요 딱 이렇게만 들어서는 맞아요 또 건희씨가 봤을 때 네 이 동료는 갑자기 왜이래님에게 갑자기 왜 마음을 닫고 돌아선 걸까요? 자 여기서 또 많은 가능성을 열어드립니다 일단 평소에 쌓인 게 너무 많았다가 한 번에 터졌다 일 수 있고 쌓인 게 많았다 아니면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 뭐 일에 관한 거나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선을 그 많은 기준 중에 이 선은 조금 선 넘을만한 부분이었다 음 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사연자님이 네 일을 계속 평소에 잘하시던 분이었으면 질투가 날 수 있다 아 아 약간 재수없어 보일 수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음 저도 지금 벌써 한 네 가지 정도의 그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네 제가 와닿았던 거는 저도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떠올렸어요 이 그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을 건드린 것과 그리고 이제 일적으로 뭔가 좀 다가갔을 때 이거를 건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장난을 칠 때 웬만한 건 다 받아주는데 제 경우에는 약간 나를 너무 무시하는 듯한 장난 음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네 너뜨뜨리는 장난을 치면은 저도 약간 내 안에 있는 버튼이 딱 눌려서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오 갑자기 딱 그 친구가 꼴보기 싫어지는 순간들이 확 있더라고요 아 있죠 약간 그 버튼이 눌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권윤씨는 지금 어쨌든 워너세에서 이제 같은 멤버들이랑 정말 오랜 시간 같이 지내잖아요 네 네 만약에 나에게 기분 나쁜 장난을 쳤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저요? 네 사람마다도 다르고 상황별로도 다른데 네 정말 여러 가지에요 약간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고요 아 일부러 못 들은 척 한다? 네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장난인 거 아니까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아 하지마 하고 좀 풀어보려고 그냥 하지마 를 좀 부드럽게 표현해 본 적도 있고 그래도 막 계속해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도 방법인 게 멤버들끼리 너무 친하니까 좀 하지 말라는 거를 다른 임팩트 있게 얘기해요 하지마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면 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쌓이지 않는 선에서 네 내 분노는 전달한다는 거죠 네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되 나 하지 말라 했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음 아니면 뭐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다던가 아 아 거기서는 살 수 없는 네 네 네 아니면 나중에 가서 어 그 표현 조금 내가 예민했을 수 있는데 네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민했어 미안해 해서 미안한 감정을 들게 만든다거나 어 여러 가지 저만의 좀 팁이 있어요 마지막 진짜 좋은데요 네 오히려 저는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하면 사고 안 받아도 돼요 그 사람이 더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제가 느끼면 네 아 내가 예민해서 미안해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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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씨 보면은 저보다 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전 누가 이렇게 나 진짜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 동료분이랑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손절 그러니까 손절까지는 아니고 아 우선 너의 진심을 봐서 내가 풀어줄 테니 아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해라 오 그래서 일부러 막 연락도 좀 안 받고 대면대면하게 하고 우섭다 그랬다가 친구를 몇 잃었죠 그랬다가 친구를 몇 잃었었죠 아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상황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화가 났어요 누군가 나에게 화가 나서 네 내 연락을 안 받아 네 그럼 권희씨는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해요 저는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면 어쨌든 의식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안 받는다 맞죠 네 그러면 상대 제가 잘못한 일이면 상대방이 좀 자유도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메신저는 그 일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따라 읽음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이제 제 마음을 다 표현할 거 같아요 장문의 문자로 사과를 충분히 하면 이제 그 친구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냥 읽고 스스로 아 이거 읽으면 읽었다고 표시 뜨니까 안 읽어야지 가 아니라 읽음에도 자유도가 있어서 제가 모르게 사과를 충분히 하고 너가 괜찮을 때 연락 줘 라고 얘기를 할 거 같아요 음 그러면은 만약에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답장이나 대응이 없었어요 리액션이 없었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주변 친구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한 번만 만나서 얘기를 해 들어달라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를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그 친구를 존중해서 오히려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음 연락을 다 안 해 안 하지 않을까 아 아 그래요? 그럼 벌써 서운하다 대상은 없는데 서운해요 그럼 지금 이 사연자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동료분이 연락을 계속 안 받는 거예요 대면대면하게 하고 그렇죠 만약에 건위씨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풀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동료랑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직장 동료고 네 저는 어떻게든 우연히라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연락을 안 본다고 못 보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 회사 동료이기 때문에 만나서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장난이었음을 어필을 하되 이제 그게 실수였다 음 저는 그리고 사연자님의 그 친구분이 이 혼난 게 재밌냐 라고 했던 게 네 그날만큼은 위로받고 싶지 않았을까 아 평소엔 장난을 쳐도 되게 힘든 게 겹치고 예민한 게 겹쳐서 그날은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되게 좀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게 아닐까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네 너무 좋았던 친구니까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처럼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똑같아 우선 찾아가서 네 얘기를 하는 게 우선 맞아요 먼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너가 기분 나빠서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하고 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음 내가 사실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사과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저희한테 사연 남겨주신 거잖아요 네 혹시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너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나한테도 말을 해줘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권희씨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를 우선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랑 권희씨가 지금 다양하게 추측도 해보고 좀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지금 사연 들었던 우리 갑자기 웨이레님 우선 저희 둘 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우선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봐라 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맞아요 이 말씀 띄워드리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싸운날 듣고 저희는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노래는 그 노래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음 이런 노래가 음 입장에 대해 왜냐면 음 이 노래가 제작 그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가 2인권의 펌펀투데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 있는 곳이면 돌려봐 들어봐 이만처럼 할래 2인권의 펌펀투데이 3부 시작했습니다. 3부에서도 나만 몰랐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는데요. 펌펀투데이 19로 다시 돌아온 오나스 건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짧은 사연들도 도착을 했거든요.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4672님 부사수에게 일을 가르치는데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계속 틀립니다. 같이 일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똑같은 걸 계속 틀리거든요. 아직도 업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지. 왜 자꾸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우선 건희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도 MBTI 질문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열심히 하는데 일 못하는 직원과 정말 사회성 없는데 일 잘하는 직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고르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같이 해내면 되지 를 조금 더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사회에서 이제 사회에서 피로로 한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피드백을 또 해드려도 되는 분이신 거잖아요. 이를 가르쳐주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잘 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라고 하고 계속 틀린대요. 그러면 기준을 좀 맞출 것 같아요. 이게 너에게 된 거냐? 이건 된 게 아니다. 충분히 잘 일러주고 모르겠어 모르겠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도 된다. 하면 된다라는 걸 좀 알려주면 만약에 아 어떡하지? 아 됐어요. 라는 뭐 알겠습니다. 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아 이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고민이 조금 반은 해결되지 않을까. 어쨌든 조금 최대한 시간을 좀 주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같이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4672님 이거 짧은 사연을 보고 약간 제가 투영이 좀 됐거든요. 이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펌펌투데이도 1년을 거의 지금 향해서 가고 있고 따뜻해지면 또 1년이 되거든요. 가면서 약간 이런저런 피드백이 또 들을 거 아니에요.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부사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상황에서는 바로 아 이런 얘기구나 이해가 갔는데 나중에 돌아서면 까먹고 새로워. 그리고 그때 되면 아 다시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사수분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은 이게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닐 확률이 높다. 그거를 대입시키고 응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뭐라 그래 어쨌든 권희씨와 똑같아요. 품 꼭 가야죠. 그렇다고 부사수를 우리가 쳐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언젠가 또 이런 친구들도 자리 잡습니다. 조금 걸리긴 해도요. 자 이어서 7892님이 친한 언니가 절 볼 때마다 조만간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데요. 막상 제가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집에 일이 생겼다고 하거나 아프다고 하면서 취소합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계속 밥을 먹자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냥 7892님이 상처받지 않으시려면 대한민국은 또 밥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인사가 밥 먹었니예요. 맞아요. 나중에 안부 물을 때도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아파도 밥은 잘 챙겨 먹어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냥 반갑다라는 인사의 의미로 생각해주면 맞아요. 전혀 문제없지 않을까. 사실 이 밥 먹자의 워딩 그대로 진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잘 지냈어? 뭐 안녕 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의미의 인사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석 달 전에 헤어질 때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형이 밥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얘기하고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고 이제 다시 또 만났잖아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그들은 밥을 먹자고 저희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권윤씨 미주투어 갔다 오면 진짜 밥 먹을까요? 그때는 진짜 밥을 먹죠. 저희 다 같이 밥 먹을까요? 다 같이 밥을 먹죠. 이러고 밥을 먹는 일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뭐 인사치레 정도로 인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좀 진심인 것 같아서 맞아요. 한 번은 밥 안 먹을 거면 밥 먹자 인사 말고 다른 걸로 해라고 좀 따끔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예 날짜를 받아요. 그렇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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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되신 날 알려주세요. 아니면 되신 날 알려주시면 제가 맞출게요. 그렇죠. 언제 편한데요? 날 한 번 맞춰볼까요? 라고 해보고 그때도 뺀다 그러면 이 사람 나랑 밥 먹을 생각이 없는 친구다.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신 짧은 이야기들 간단하게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눈치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두 달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지역인데 당장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집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매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거기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는데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요즘 집 구하기 힘드니까 좋은 집 구할 때까지 편하게 있어. 제가 다니게 된 회사가 본인의 집과 가깝다며 좋은 집을 구하기 전까지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시가 급했던 저는 친구네 집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반반 내고 살게 됐죠. 함께 살게 된 지 3주 정도는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쯤 됐을 때부터 친구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집 구할 때까지 있어도 되는데 요즘 집 구하는 거 힘들잖아. 이러는 겁니다. 사람 좋은 척 하지만 제가 나가길 바라는 눈치길래 없는 매물을 겨우 뒤져서 아무 집이나 급하게 구해서 나왔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왜 그랬을까요? 투애니원의 살아봤으면 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살아봤어야죠. 살아봐야 돼요. 그냥 알아요. 사연 남겨주신 눈치밥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눈치밥님이 급하게 취업을 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서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해서 그 집에 공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생활비 월세 반반씩 딱 내고 같이 지냈는데 결국은 눈치를 줘서 집을 구해서 나왔다는 사연이었어요. 친구분이 왜 눈치를 줬을까요? 친구분이 본인은 약간 좀 에둘러서 표현을 애써 했지만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를 좀 친구니까 잘 표현을 해주신 거였고 사연자님이 오히려 답답하게 얘기하는 거 좀 싫어하시는 편이어서 이거에 대한 표현 방법에서의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상황으로 보면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먼저 와서 살라고 하고 근데 살다 보면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사연자님은 나 이제 슬슬 네가 집을 구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눈치를 은근하게 주니까 눈치 보여서 급하게 나온 게 오히려 사연자님은 불만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운하죠. 그렇죠. 트러를 할 땐 언제고 나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약간 은근 기분 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건희 씨가 유독 눈치 주는 연기를 새삼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저 눈치 진짜 잘 줘요. 지금 나한테는 아니요. 안 줘요.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눈치 줘요. 아니에요. 전혀요. 그런데 저는 이분 그거를 보면 두 개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서 적적함도 있고 그래서 친한 친구니까 같이 살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좀 지내보니까 이분은 혼자 사는 게 너무 맞는 분이었던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좀 빨리 나가야 나도 내 집에서 숨 좀 쉬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남과 같이 살아보니까 확 왔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여기 조건은 좋은 집을 구할 때까지 있어야 했는데 우리 눈치밥님이 들어가서 구한다라는 그런 뭐 노력이나 이런 건 보여주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만 그 집에서 지낸 건 아닐까 물론 반반 냈으니까 그래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좋은 집을 구하려는 시도를 안 한 거에서 약간 겁을 먹은 거죠. 난 집 구하는 거 그래도 한 달 정도만 되면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계속 눌러 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구할 때까지의 그 시간에 대한 기준이 조금 서로 달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들어갔다면 나는 2, 3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좋은 매물을 구할 때까지는 이제 사연자님은 한두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기분이 나쁜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거랑 눈치를 주면서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거랑 뭐가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아요? 덜 나쁜 거요? 덜 나쁜 거. 저는 눈치 주면 그거 바로 알아듣는 편이어서 이제 눈치 주면서 나가라고 좀 말을 살살 해주면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슬슬 나가는 게 네가 더 편할 것 같아. 언제까지 혹시 이해해 줄 수 있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이때까지 최대한 구해볼 테니까 혹시 이때까지만 이해해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좀 대화를 제가 먼저 하는 게 그 친구가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 야 권일씨랑 저랑 되게 다른 점이 많다라고 느낀 게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기분이 덜 나쁘거든요. 정말요? 왜냐하면 우리 친한 친구 사이인데 그 정도도 얘기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눈치를 주면서 돌려서 표현하면 나는 오히려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야 나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언제 구할 거야? 얼마나 더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게 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한번 최대한 번 구해볼게. 하면 깔끔한데 저는 이제 눈치 보면서 아 이 친구한테 나가라고 하기 미안하다. 이 친구의 상황을 내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공감을 조금 더 먼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 먼저 보려고 하니까 이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다. 우리 사연자분이 친구분을 조금 더 저희보다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 세월도 지내왔고 친한 친구였다고 하니까 저희가 말한 거를 토대로 한번 잘 좀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현우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자 건네 씨와 함께한 코너 나만 몰랐던 이야기 코너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우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친구분들 그리고 찡디 형 그리고 이렇게 제작진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일단 이 이야기도 제 적성에 너무 잘 맞아서 상황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친구랑 고민 한번 들어주면 저는 한 시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이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본인이 맞는 그 해결책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서 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 코너에 좀 잘 맞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한번 제시를 열심히 해볼 테니 좀 맞는 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너를 하면서 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끝나고 나서 궁금한 경우들 많잖아요. 그럴 때 저에게 길게도 좋고요. 짧게도 보내주시면 모든 상황을 이제 공감을 토대로 다양하게 봐줄 수 있는 건희 씨 그리고 문제 해결만 보는 네. 아니에요. 문제 해결만 보는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사실 금요일 불금이라 신나기도 하지만 또 5일 연속으로 일하기 위해서 달려온 분들한테 지치는 하루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러뷰 쏘마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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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